adjacent 180도 엄마는 mit 엄마는 엄마의 음료 idos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시작 목욕 많이 지켜버리면 이동쌤 안녕? 또 만났네? 또 만났네? 선생님! 저분도 오셨어! 선생님! 왜? 왜 오셨어요? 저거 왜 오셨어요? 아이고, 왜 오셨어요? 간다 간다 이동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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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 이동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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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ied 이동쌤 간다 Can you not on the other edge? 이제 podéis 봐 엔홍아 너네 한 발짝 느려 야 나 그걸 갔다왔어 먼저 가는 거야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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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 이놈이들 빨리 와 너무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척 하면서 겁나 쫓아다닌다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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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발짝 느리다고 이놈아 산다 이놈아는 데로 a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개굴개굴 힘차게 달려요. 바삭바삭 맛있는 간식을 먹어요. 한쪽 눈이 없어도 따뜻한 뱃살이 있어. 앙팡이! 키가 작아도 똑똑한 과학자가 될 수 있어. 우츄! 높이 뛰지 못하지만 높이 올라갈 거야. 에동이! 오늘 밤 정의로운 도둑이 찾아간다. 정세기! 하나, 둘, 셋, 넷! 아무도 받지 못해 우리는 빅센 고양이니까!